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팅 야 개맛이 있어 아 이것도 좋다 아니 똑같이 12년인데 어차피 올드포트인 게 의미가 있어? 야 이거 다 우리가 먹는 거야 스베이 삼십 년? 보틀 놓치면 해 685만원이야 지금 바트리 한 잔에 9,800원이니까 야 가자 봐봐 봐봐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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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입구인거 같아 여기가 문이 달려있어서 식사시간 30분 남았다고 시간 뜬다고 술 마시고 다녀 라인앱이 좀 맘에 들어? 여기 상당한데? 아니 이거 보면 안 한 명도 모르겠는데 바롤룩 너 저번에 언급했던거 아니야? 바롤룩? 이거.. 잠시만 이거 회평가 40만원 아 진짜? 이거 25,000원 어? 그러면 엄청 싸대? 아 예스 이거 가능할까요?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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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콘 그리고 이상한 그림 좀 독특하다 싫어하진 않은데 원래 그 독특하다고 하는거는 별로라는 소리인데 별로인데? 한 번 마셔가지고 솔직 솔직하게 냄새가 되게 쿵쿵한 냄새에 근데 그 기어진 냄새 evok 와자라리 먹어보라는 거 가게 자 이런 거 먹어볼까요? 오오오오오 아 괜찮다 안이야 우나기 오후에도 여기다 요리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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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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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수 자 먹어볼까 우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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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계란말인거잖아 응 이거를 이렇게 해서 보드랍다 무야 물을 좀 같이 먹으라 술을 먼저 하나 딱 하고 음 음 이거 다른 맛은 아니네 근데 뭐 달걀에 뭐 진짜 친게 없네 그냥 계란말에 좀 간도 안했어 약간 그런거 아니겠어요 장어에 무슨 맛을 느껴보세요 응 이것도 나왔다 자 들어가자 공통이 완전 현진 맛집 아 그러니까 나쯤 한국이나 뭐 맞네? 아니 이게 커 크나고? 야 진짜 맛있다 야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또 녹아 입에서 사라지 살살 녹아? 사라지기 전에 재계십쇼 원래 코리아노래 미치고 미치고 이거는 그냥 미소식 이런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그냥 생선 맑은 쿠키야? 장어 뼈꾹 뼈꾹고 이런거 아니야? 맞아 생선뼈 이런거 렌솔 이런거 어 맞아 맞아 렌솔 장약도가 뭔가 되게 순한데 응 그냥 장어 밥 끝 다 같이 떠가지고 응 응 응 아아 응 응 도쿄에 왔는거는 많지만 도쿄에 왔는거는 다 같이 네 아 원카바 오 오 사진이랑 똑같은데 원카바 맞지? 겐카바 아내는 어떻게 생겼을까 들어가볼까 넷에다 넷에다 아 아 아 딱 4명 차례니까 아 뭐 또 보십쇼? 분위기 좋다 어 오늘만을 기다렸다 리스키 막 막 좀 너 시키는데도 아 아 아 아 아 아 렌 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크 부나베 소테르 캐스크 고인 25년 브로크랑 넘버 64 응 일단은 난 없다 파클라스 패밀리 캐스크 어 근데 향이 되게 약하다 향이 엄청 기분 좋은데 강은 세진 않고 그게 형 마지막 잔이었어요 핵해 어 막잔이면 향 많이 빠졌을만해요 아 바틀에 막잔이라고 했잖아 아 바틀 막잔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 개맛이 있어 엄청 달고 향기가 손 나 진짜 향이 좀 더 쎘으면은 진짜 완벽했겠다 패밀리 캐스크 패밀리 캐스크 아니 이거 와우 거의 원샷인데 이거 그냥 쉐린일거야 아 아 이거 이것도 좋다 근데 부나베에서 내가 싫어하는 맛이 다 제거돼있네 어 그게 짠맛이야 이거 좀 그거 안 느껴져서 좋다 이것도 고인 25년은 색이 엄청 진해 향이 되게 옅고 일단 앞에 것들보다 그러네 훨씬 부드럽고 약하네 약해 스뱅 30년? 왜 오익킹이 있어? 야 가자 스뱅 30년이면 형 보틀 놓치면은 저거로 다른거 다 먹을 수 있어 고인 25만원이래 보틀이 685만원이야 지금 보틀이 한잔에 9800에니니까 저게 약간 로마드 꽁티 같은거지 뭐 그치 소니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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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iem 저것은 소니가 없지 소니가 5강 어.. 좋은데? 고인보다는 좋은 것 같은데 아까 25년? 리벳에서 원래 프루티한 거 난데면 나는 느낌은 딱 나는데 아니 얘도 문양사랑 얘 근데 12년이야 올드보틀이랑 비슷한 거야 아니 똑같이 12년인데 어차피 올드보틀인 게 의미가 있어? 지금 뼈 때리는 맞는 말을 하시면은 올리보틀이랑 낭만이 있는데 어허 낭만 값을 병이 파는 건 어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게 올드보틀이든 유바틀이든 쉐리스키 같은 경우에는 탁사레트라고 했거든? 되게 약간 첨가물 같은 건데 그거를 쉐리 위스키에 넣으면 맛이 진해져요 미원 같은 거야 근데 그게 90년대쯤인가 해트는 금지 댄스 좀 됐어 그래서 쉐리 위스키는 올드보틀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거든 신라면 예전나 그런 느낌 듀어스 25년 되게 차가차가 예전에 누가 듀어스 25년이 가성비라고 발 30보다 싼데? 그만큼 바꿔봤어 25년? 아 그거 약간 글랭고인처럼 바이럴 같은데 킵고인 아 야 이거 근데 일로야 일로야? 아 이거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더 마스터보다 더 좋은 아 카라멜 카라멜 그래 좋다좋다 이거지 일단 달아야 돼 일단 달달하고 과일 단밭 아니고 약간 카라멜 단밭 반술중이 고 그리고 빛이 약간 은은한 쎄지 않아야 돼 알코올 치고 올라오면 좀 그렇단 말이지 마지막은 그리고 아드백을 하나 시키지 않아? 아드백을 먹고 있는거? 다 알아듣어 있어 여기 있던데 반피트는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그렇게 먹잖아 난 얘도 괜찮네 나 확실히 피트를 좋아한다 오! 조금만 오건 아니야? 버벅뷰틴가 없어 아 이거 아이리스 위스키야 야 이거 개맛있어 역시 버벅뷰틴 야 희비키 잠깐 들어가있어 달달하고 아주 그냥 버벅 나는 약간 허브향 나고 이런거 좋아하거든 장표도 하는데 이게 내로고 내로가 뭔지 알아? 요! 다 알아 왜 다 알아? 이거 나머지 3개는 알마냑 알마냑 3종도 색이 되게 진하네 알마냑이 더 진한거 뽀냑보다 아 근데 슬슬 구분한데 맛잘 이게 이미 14장짜냐? 이제 못쎄 아 근데 알마냑 잘 모르겠다 알마냑이 이끼가 담배피고 오니까 청량한 느낌이 들어 아 이끼 담배는 좋다 어 그니까 그치 아 근데 이래서 알마냑 뽀냑이 그 칠가랑 같이 하는거야 아 그래? 진짜 미쳐버린건가 이게 이름이 페르노 압쌍 고우가 이걸 먹고 죽었다 귀를 잘랐다고? 환각성분이 있어서? 압쌍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압쌍부터 몇개 들어와 근데 그게 아니라 고우가 귀를 자른 뒤로 취소가 됐다가 허가가 아아 페르노 압쌍은 그니까 원래 이제 없는거 그리고 요게 그 타라고나가 그래가지고 아아 야 이게 뭐야? 뭐 여기 등장하자마자 압쌍 냄새 확났는데? 야 이게 코너미는 난리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뭔데 이렇게 냄새가 나 끝내주지 와 이거 진짜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예전에 엄마가 위구로에서 출사왔을때 그 느낌 저 위구로 출장 예전에 다녀올 수 오이씨 근데 좋아 좋지 뭐지 약간 허규 중에서 차조기? 차조기 차조기 냄새야? 이게 그게 아니라 숙소기인데 숙소기 그 차조기 그 의류일걸 아마? 그 일본 겟네 음 대단 어 코 야 이거 뭐야 무슨 맛이야? 대박 근데 맛있어 너 이제 귓잡만 해가지고 귓잡만 해가지고 귓잡만 해가지고 미스키도 아니고 꼬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내가 생전에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 너 앞생부터 처음 먹어봤어 앞생을 처음 먹어봤어 이게 진짜 설탕 올리고 구워서 마시면 진짜 맛있긴 하겠네 원래는 설탕을 넣고 이렇게 먹어 원래는 설탕을 넣고 이렇게 먹어 그러니까 요 위에 설탕하고 구워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향이 이렇게 안 쎄 진짜로 근데 야 그 설마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되게 늦게 나왔잖아 쎄거 따서올 거 아니야? 아무도 안 시켰어 근데 엄청 오래 걸렸잖아 근데 지금 막 따가지고 그 냄새가 엄청 쎄거잖아 그럼 3개가 온트모어고 이게 아드백이야? 519년 드라이버 그거 힙스 맛없다?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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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저 또 아 근데 세긴 쎄다 아 근데 삼키기 전까지 거의 안 쎄어 잠시만 야 이거 다 우리가 먹은 거잖아 지금 예스 예스 아 아 아 진짜 역시 마지막엔 국물과 면이지 맞지 900엔 주고 시켰는데 맛있겠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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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먹고 죽어야 되는데 어 먹어줘 죽고 아니 근데 먹고 죽어도 모렸나 아 야 나왔다 아 아 이거는 잠깐 이걸 먼저 치고 난 다 쳐서 먹어 야 라유 맛있지 않냐 구추도 많이 치워 콜코슈 담아내기 양파도 온다 자 다 넣었으면은 멜라 섞어 회장은 역시 기름이 아니겠어 회장은 역시 기름이 아니겠어 회장은 역시 기름이 아니겠어 음 음 연이 끝났다 아 살 것 같다 아 아 아 맛있는데 여기에 이제 후추를 더 쳐 버리고 미친 후추맛은 먹는거지 아 아 잘 먹었다 완식 원식 3분만에 완식 완식 아 완전 완전 맛있네 8명 10명 호백 힘 으 에